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학원을 다닐 수 없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영상 컨텐츠의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학생의 신분이 아니어도 영어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 영문법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발음 기호 명사의 개념 명사의 복수형 명사의 수량 표시 관사의 개념 형용사의 개념 대명사의 개념 인칭 대명사 평서문 의문문의 개념 주어 동사의 개념 비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비동사의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일반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일반 동사의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부사의 개념 전치사의 개념 영단어를 읽을 때 스펠링만 보고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무조건 발음 기호를 확인해서 발음 기호에 따라 읽어야 합니다. 알파벳 a를 예로 들면 a, o, a, e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되며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발음 기호 없이 어느 정도 단어의 발음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단계까지 도달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과 노력 대비 비효율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음 기호 없이 영단어를 읽으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무조건 발음 기호를 확인해서 발음 기호에 따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발음 기호를 보고 읽는 연습을 조금만 한다면 누구나 쉽게 영단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사전에는 단어 뒤에 발음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파벳과 비슷한 발음 기호가 많이 있지만 알파벳에 없는 발음 기호도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발음 기호에 해당하는 우리말 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조합하여 발음합니다. 우리말에서 첫소리에 이응은 형식적인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자음의 소리를 앞음절의 받침에 쓰는 것보다는 뒤음절의 첫소리 이응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음 기호 L에 해당하는 우리말 소리는 앞음절의 받침에 한 번 쓰고 바로 뒤에 모음이 있는 경우 한 번 더 씁니다. 정상적인 발음 기호가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 쓰인 경우 본래 소리를 약하게 발음합니다. 모음 뒤에 장모음 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모음을 약간 길게 발음합니다. 강세는 모음 위에 표시되며 해당 모음을 힘주어 발음합니다. 영어에는 여덟 가지 품사가 있으며 그 중 명사는 사람, 동물, 사물, 장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등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은 다 명사입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명사의 형태는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형과 둘이상을 나타내는 복수형이 있습니다.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명사의 복수형은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hero, heroes, potato, potatoes, tomato, tomatoes, mosquito, mosquitoes, piano, pianos, photo, photos.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hero, heroes, potato, potatoes, tomato, tomatoes, mosquito, mosquitoes, piano, pianos, photo, photos. 명사의 복수형. 명사의 복수형, 불규칙 변화는 말 그대로 특별한 규칙 없이 변화합니다.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 명사의 복수형은 women,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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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t, feet,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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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se, mice, japanese, japanese, tooth, teeth, fish, fish, ox, oxen, child, children. 명사의 일반적인 수량 표시는 명사 앞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many, much, a lot of, lots of, plenty of, a few, a little, some, few, little, no.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many, much, a lot of, lots of, plenty of, a few, a little, some, few, little, no. 명사의 일반적인 수량 표시의 예입니다. many books, many friends, much danger, much sugar, plenty of money, plenty of time, plenty of eggs, some apples, some milk, a few friends, a little salt, a little hope.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many books, many friends, much danger, much sugar, plenty of money, plenty of time, plenty of eggs, some apples, some milk, a few friends, a little salt, a little hope. 명사 앞에 놓여서 가벼운 제한을 가하는 말을 관사라고 합니다. 부정관사는 막연히 어떤 하나의 어떤 한 사람의 뜻을 갖고 가리키는 명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정관사는 그라는 해석을 하고 가리키는 명사가 정해진 경우에 사용합니다. 관사 바로 뒤에 오는 단어의 첫소리가 자음일 때 부정관사는 어를 사용하고 정관사는 더로 발음합니다. 관사 바로 뒤에 오는 단어의 첫소리가 모음일 때 부정관사는 언을 사용하고 정관사는 뒤로 발음합니다. 쓸 수 있는 명사와 관련하여 관사를 쓰는 방법입니다. 명사가 둘 이상인 경우 복수형으로 씁니다. 막연히 어떤 하나의 어떤 한 사람의 를 나타내는 경우 부정관사를 씁니다. 가리키는 것이 정해진 경우 정관사를 씁니다. 복수형 명사도 가리키는 것이 정해진 경우 정관사를 씁니다. 쓸 수 없는 명사와 관련하여 관사를 쓰는 방법입니다. 관사를 쓰지 않거나 가리키는 것이 정해진 경우 정관사를 씁니다. 관사 사용의 예입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형용사는 명사의 모양, 색깔, 성질, 상태, 크기 등을 나타내는 말로써 보통 어떠어떠한 이라고 해석됩니다.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씁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명사 대신에 쓰는 말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I, you, he, she, it, we, they, this, that, these, those, what, which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I, you, he, she, it, we, they, this, that, these, those, what, which 어떤 동작의 주체가 말하는 이, 듣는 이, 제3자 중 누구인가를 구별하는 말을 인칭이라고 합니다. 1인칭, 말을 하고 있는 나 또는 우리. 2인칭, 말을 듣고 있는 상대. 너 또는 너희들. 3인칭, 1인칭과 2인칭을 제외한 모든 것들. 인칭 대명사는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명사입니다.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who, who, hers, it, its, it.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who, who, hers, it, its, it. 인칭 대명사의 격변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We, are, us, ours, you, your, you, yours, they, their, them, theirs.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We, are, us, ours, you, your, you, yours, they, their, them, theirs. 소유격,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씁니다. My passport, my best friend, her parents, her new computer, his grandmother, their old desks, your books.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My passport, my best friend, her parents, her new computer, his grandmother, their old desks, your books. 말하는 이가 어떤 일의 내용이나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평범하게 전달하는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평서문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문장 부호는 마침표를 씁니다. 평서문은 모든 문장의 기본이며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의문문은 궁금한 것을 묻는 문장이며 문장 부호는 물음표를 씁니다. 영어에서 문장의 종류는 크게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나뉘고 평서문은 다시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나뉩니다. 문장에서 무엇이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어라고 합니다. 동사는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말로써 다 하다로 끝납니다. 비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입니다. am, was, are, were, is, was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am, was, are, were, is, was 비동사는 주로 세 가지 뜻을 가지며 이를 제외한 모든 동작이나 상태는 일반 동사가 나타냅니다. he is a student. she is kind. they are in london.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e is a student. she is kind. they are in london.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부정문은 비동사 바로 뒤에, not, 을 둡니다.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어 바로 앞에 둡니다.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및 대답입니다. he is a lawyer. he is not a lawyer. is he a lawyer? yes, he is. no, he isn't. he was a lawyer. he was not a lawyer. was he a lawyer? yes, he was. no, he wasn't.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e is a lawyer. he is not a lawyer. is he a lawyer? yes, he is. no, he isn't. he was a lawyer. he was not a lawyer. was he a lawyer? yes, he was. no, he wasn't. 일반 동사 현재형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learn, learns, swim, swims, sing, sings, mix, mixes, dance, dances, wash, washes, teach, teaches, encourage, encourages, rise, rises.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learn, learns, swim, swims, sing, sings, mix, mixes, dance, dances, wash, washes, teach, teaches, encourage, encourages, rise, rises. 일반 동사 현재형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study, studies, try, tries, carry, carries, go, goes, do, does, have, has.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study, studies, try, tries, carry, carries, go, goes, do, does, have, has. 일반 동사 현재형의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및 대답입니다. she plays the violin. she doesn't play the violin. does she play the violin? yes, she does. no, she doesn't. they play soccer. they don't play soccer. do they play soccer? yes, they do. no, they don't.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she plays the violin. she doesn't play the violin. does she play the violin? yes, she does. no, she doesn't. they play soccer. they don't play soccer. do they play soccer? yes, they do. no, they don't. 일반 동사 과거형, 규칙변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want, wanted, talked, talked, opened, opened, danced, danced, like, liked, hoped, hoped. 일반 동사 과거형, 규칙변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study, studied, carry, carried, try, tried, plan, planned, stopped, dropped, dropped, preferred, admit, admitted, control, controlled.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study, studied, carry, carried, try, tried, plan, planned, stopped, stopped, dropped, dropped, preferred, admit, admitted, control, controlled. 일반 동사 과거형 불규칙 변화는 말 그대로 특별한 규칙 없이 변화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go went gone speak spoke spoken begin began begun ring rang rung sink sank sunk drink drank drunk sing sang sung swim swam swam. break broke broken freeze froze frozen lie lay lane tear tore torn wear wore worn choose chose chosen hide hid hidden steal stole stolen. taken fall fell fallen no new known shake shook shaken.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ake woke woken eat ate eaten give gave given see saw seen take took taken fall fell fallen no new known shake shook shaken. do did done fly flew flown draw drew drawn rise rose risen drive drove driven ride rode ridden write wrote written bite bit bitten. buy bought bought fight fought fought teach taught taught catch ca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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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k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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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thought thought build built built. built built built. keep kept kept. leant 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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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me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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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ep slept slept feel felt felt leap leapt leapt lose lost lost send 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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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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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nt. flea f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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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l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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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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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told told here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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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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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 sold.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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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d bind 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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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nd. find found found hold held held meet met met sit sat sat stand st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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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od.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Shoot, shot, shot, win, won, wo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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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brought, brought, have, had, had, get, got, got, forget, forgot, forgot, leave, left, left.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shine, shown, shown, make, made, made, run, ran, run, come, came, come, become, became, become, overcome, overcame, overcome.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shine, shown, shown, make, made, made, run, ran, run, come, came, come, become, became, become, overcome, overcame, overcome. 일반 동사 과거형의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및 대답입니다. She played the violin. She didn't play the violin. Did she play the violin? Yes, she did. No, she didn't. She played the violin. She didn't play the violin. Did she play the violin? Yes, she did. No, she didn't.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문장 맨 뒤에 위치합니다. 여러 개의 부사가 있을 경우, 장소, 방법, 시간의 순서로 씁니다. 장소의 부사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좁은 장소, 넓은 장소의 순서로 씁니다. 시간의 부사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작은 단위, 큰 단위의 순서로 씁니다. 부사가 동사 바로 앞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구라고 합니다. 부사의 이해,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부사의 이해,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주로 명사 또는 대명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 뒤에는 주로 명사 또는 대명사가 오며, 이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치사 뒤에 대명사를 쓸 경우, 대명사의 목적격을 써야 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문장에서, 형용사 구 또는 부사 구로 쓰입니다. 형용사 구로 쓰일 때는 명사 바로 뒤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참고로, 구와 같이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인, 덩치가 큰 표현들은 뒤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간 및 장소의 전치사로는, 액과, 온과, 인이 있습니다. At noon, at midnight, at night, at dawn, at 2.30, at 6 o'clock, at 10.15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At noon, at midnight, at night, at dawn, at 2.30, at 6 o'clock, at 10.15 On Friday, on Sundays, on Sunday afternoon, on Friday evening, on May 15th, on October 18th, 1995, on the morning of August 7th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On Friday, on Sundays, on Sunday afternoon, on Friday evening, on May 15th, on October 18th, 1995, on the morning of August 7th On a rainy day, on a sunny day, on her birthday, in spring, in summer, in autumn, in winter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On a rainy day, on a sunny day, on her birthday, in spring, in summer, in autumn, in winter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n the future, in the past, at the bus stop, at the door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n the future, in the past, at the bus stop, at the door At home, at the hospital, at the corner of the street, at the airport, at the library, at the next corner, on the wall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At home, at the hospital, at the corner of the street, at the airport, at the library, at the next corner, on the wall On the bed, on the table, on the lake, on the roof, in the box, in Seoul, in America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On the bed, on the table, on the lake, on the roof, in the box, in Seoul, in America In the house, in the refrigerator, in the sea, in this area, in the world, in a car, in Korea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In the house, in the refrigerator, in the sea, in this area, in the world, in a car, in Korea